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사를 해야지 그래 스님 안녕하세요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떡합니까 다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 들립니다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멀리에서 오시고 또 근교에서도 와주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부처님 말씀 또 성인들의 말씀 또 훌륭하신 위인들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양식을 찾고 지혜를 갖추고자 이렇게 항상 와주시니까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잊고 지내기 쉬운 대상이 있어요 어느 분이냐 하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하는 대상이 어느 분인지 혹시 짐작가는 바가 있으세요?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이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부모님 부처님 정말 오자마자 맞추셔가지고 제가 상품을 준비했어요 아 이 상품은 뭐냐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구나 네 부처님이세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렇게 백동으로 주조를 해서 만든 아주 소중한 상품이니까 부처님 집에 가서 잘 모셔놓고 불자님 맞으시죠? 부산에서 오셨죠? 네 이쪽으로 오세요 일단 먼저 드릴게요 혹시 바쁘시면 먼저 가실 수 있도록 오세요 네 어떠세요? 너무 좋은데요 네 받으시고 저희 가서 세 번 절하고 앉으세요 부모님에 대한 어떤 보답과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좀 지나치기가 사실 좀 쉽습니다 이런 말 하면 뭐 하겠지만 내가 낳은 자식에 대해서는 각별하고 어마어마한 애정과 사랑을 쏟으면서 내 부모에게 소홀하지 않나 이것을 오늘 한번 그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부모의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을까 부모를 위해서 경혜부모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모를 위해서 일백자로 그러니까 백개의 칼로 내 몸을 많이 쑤시며 일천겁을 진화해도 부모의 그 은혜에 못 미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부모가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이 공덕은 정말 생각만 해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만큼 어마어마한 하나의 사건입니다 내가 부모에게 하는 것을 보고 자라는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나한테 똑같이 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바로 이런 거로 부모님에 대한 우리가 최소한 말하자면 매일 가서 뵙지는 못하고 매일 효도로 행을 할 수는 없지만 부모님에 대해서 각별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부모님을 섬기거나 생각을 해 주신다면 아마 부모님께서도 언젠가 짧은 얼마 남지 않으신 짧은 생을 마감할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도 행복해 하시다가 생을 마감을 하시게 되면 행복한 곳으로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만한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꼭 물질적으로 하고 뭔가를 가서 해 주는 것만이 효도가 아니고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효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큰 노스님께 들은 말이 있는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하나 해 드릴게요 어느 고울에 임금님으로부터 효자상을 받은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울에 신관 사또가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사또나 지금의 군수 시장님이 부임을 하시면 맨 먼저 그 마을 고울에 어느 누가 어떻게 모범이 되고 또 자랑할 만한 인물이 누가 있나 그것부터 살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임금님한테 상을 받은 아주 훌륭하고 큰 효자가 있다 그래서 그 효자가 과연 얼만큼의 효도를 하고 살았나 살고 있나 보기 위해서 미행을 했어요 미행 미행이라는 것은 암행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변복을 하고 사또복을 안 입고 평민처럼 변복을 하고 그 집 앞에 가서 담으로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실제 엄마하고 아들이 평상에 앉아 있더래요 평상에 앉아 있는데 엄마가 얼른 일어나더니 가가지고 그때가 한 이 정도 됐나 봅니다 가을철이라니까 가서 따뜻한 물을 세숫대에다 받아가지고 오시더래요 그래서 사또가 뭘 하나 이렇게 봤더니 아들은 평상에서 다리를 이렇게 걸치고 앉아 있고 엄마는 그 밑에 앉아서 아들 다리를 씻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다 이렇게 앉아서 꼼짝도 안 하고 그 다리 씻겨주는 엄마를 이렇게 보고 있더래요 그 사또가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고 세상에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임금님이 천하의 효자라고 효자상까지 내려주었는데 아니 지금 보니까 불효자도 저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느냐 노발대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장 그 다음날 이 수령망백들을 풀어가지고 잡아라 누구누구를 잡혀갔습니다 아들이 잡혀가가지고 사초가 문처를 해요 네 이놈 니가 효자라고 소문이 나고 임금님께서 상까지 내렸거늘 어찌 너는 애미한테 발을 씻겨우고 너는 평상에 가만히 앉아서 그런 불효막심한 짓을 처질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저놈 곤장을 쳐라 곤장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엄마가 달려오셨어요 엄마가 오시니까 막지는 못하잖아요 자기 아들이 이렇게 막고 있는데 엄마가 오셨어요 오니까 아들이 엉덩이가 피떡이 돼서 막고 있거든요 사또 앞에 물어볼 거 그렇고 왜 남의 효성스러운 자식을 데려다가 이렇게 매질을 하십니까 사또님은 너무너무 매정하시고 아무것도 모르신다고 막 소리를 치니까 사또가 내가 분명히 봤느니라 어제 가서 보니까 저놈은 평상이 가만히 앉아있고 네가 아들놈 발을 씻겨주지 않았느냐 내 사또님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호자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또님 제 아들은 제가 하자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편안하고 아들을 그렇게 해줄 때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 어째 이게 부류가 됩니까 지 뜻대로 내 마음과 뜻을 거스르지 않고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주는 저 아들이 효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고 막 뭐라고 하니까 사또가 가만히 생각해요 과연 맞거든요 그렇다고 아들이 데려와서 권장을 치는데도 변명 한 번 안 하고 그냥 막고 있었던 점도 그렇고 엄마가 와서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아버지도 안 계신 홀어머니를 모시고 밥 먹자 하면 밥 먹고 잠자자면 잠자고 들에 가자면 들에 가고 같이 놀자면 놀아주고 아니 세상에 이렇게 효자가 어디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대답이 그게 뭐예요 이해가 가세요 바로 이런 것이 사람 사는 거예요 설사 내가 하고 싶어 내가 이걸 꼭 하고 싶은데 부인이 여보 오늘은 산에 가지 말고 바닷가로 우리 바캉스를 갑시다 그러면 정말 산에 가고 싶었어도 아유 그럽시다 하고 탁 가준다면 그 부인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 남편 최고야 속으로 마음이 흐뭇하고 다중에 신랑이 또 얘기할 때는 탁 들어줄 거 아닙니까 또 한 번을 했는데 내가 한 번 해주는데 안 해줘 이렇게 좁은 생각하지 말고 열 번이고 백 번이고 해주다 보면 해주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아까도 봐요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갔죠 여섯 명이 우리 박미숙 보살님 내가 내려고 여기 산다고 남의 동네 왔으니까 부산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벌써 가서 계산을 하고 계시는가 봐요 그게 바로 복 받는 일이에요 베푼다는 것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매일 얻어만 먹는 이거 좀 그래요 본인도 그러니까 그게 여건이나 생활이 안 되면 마음이라도 마음이라도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얼굴로 환하게 웃는 것도 하나의 붓이에요 화한 씨라고 해서 보시고 또 좋은 생각을 내주는 것도 상대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거니까 재물보다 훨씬 큰 붓입니다 눈빛도 이렇게 예쁘게 초랑초랑 맑은 눈빛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것 또 없는 사람 뭐 밥 한 끼에 뭐 이 라면 한 봉지 챙겨주는 거 그 사람은 그게 얼마나 절실하겠습니까 또 아픈 사람 가서 다독거려주고 말이라도 한 마디 아 요즘 그거 아프다더니 요즘 어때 아이고 아프지 말아야지 내가 기도할게 이런 말 한마디 우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수천만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님 제가요 이번 사업만 잘 되면 대웅전을 지어드릴 테니까 스님 기도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저는 기도 안 합니다 왜 말로 하는 사람은 실제 하지는 않아요 실제 하기가 드물어요 왜 없어도 행으로 하는 거예요 내일 할게 보다는 지금 내일까지 내가 살지 안 살지 어떻게 알아 오늘 저녁에 죽을지 내일 아침에 죽을지 한 시간 뒤에 죽을지 마음이 일어나서 이게 선량하고 좋은 마음이 일어나면 바로 그 즉시 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 부모의 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분께 좋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우리 정기평 원장님이 제 앞에 딱 오셔가지고 이만하게 써서 10분 다 됐습니다 이렇게 딱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법구경에 있는 법구경 하나 낭독을 하고 마치기로 하고 또 제가 이제 기획하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차차 보여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 좋은 말 부처님 말씀 성인들의 말씀 위인들의 말씀 부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하나라도 기담아 들으셔서 내 걸로 만드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계신 분들만 합장해 볼까요 합장 늙을 때까지 한번 따라해 보죠 시작 늙을 때까지 계행을 지키는 걸 즐겁고 믿음이 뿌리 깊게 내리는 일 즐겁다 밝은 지혜를 얻는 일 즐겁고 온갖 나쁜 일 벗어남이 즐겁다 관세음보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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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 이번에 감사합니다.